시범 경기 화이팅! 화이팅! 역시 생활복싱하고 다르죠 주먹이 와 앞선 잽 주면서 손명수 선수 주심은 지마루 주심 필리핀 선수는 사우스포네요 아 지금 시범 경기 치고는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요 공략 부탁드리구요 네 아 손명수 선수 빠르네요 기습적인 라이트 KPBF 아아 들어오는거 필리핀 선수는 필리핀 선수는 여러분들 원래 이번 시합이 한국 태국전으로 펼쳐질 예정이었는데 그죠 태국 선수들의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 신인 라이벌전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로복싱 라이벌전으로 지금 경기는 라이벌전에 앞서서 필리핀 선수들이 파워가 엄청나거든요 딱 보니까 파워가 엄청나고 지금은 시범 경기 3분 2라운드전입니다 사우스포죠 필리핀 선수 아 지금 스톱 스톱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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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양 선수 경만명수 응 부탁드립니다 아 빨라요 아까 생활 복싱 보다가 그런지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진다 지금 들어오다가 앞선으로 아 좁습니다 선수 선수 몸이 가벼워요 보고 있다가 아 그렇죠 앞선으로 훅으로 걸고 들어오면 뒷손 때리고 훅으로 빼고 전형적인 아웃복싱과 인파이팅을 섞어서 아아 아우 강하게 강하게 한 방식 자 시범 병기입니다 시범 병기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우 좋아요와 공유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0초 싸인 아 버디 양버디 아우 라이트에 이현 앞선 후까지 아 잘 빠지고 몸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난립합니다 툭툭툭 아 1라운드 끝 자 시범 경기입니다 지금 아우 래프트 아우 뒷손 래프트 적중 됐습니다 존 선수 아우 존 선수 뒷손 이현 앞선 화이팅 아 1라운드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서 화이팅 화이팅 아 송영현 선수 아까 1라운드에 아 그렇죠 지금 1라운드처럼 치고 빠지고 아우 네 지금 좋았습니다 송영현 선수는 아마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좋은 파이팅 아우 원투 어퍼까지 자 붙어서 인파이팅을 하면서 빠져나와야 되죠 존 선수 빠져나와야 되죠 아 보디 보디 아우 습방 아우 좋습니다 아우 네 좋습니다 아우 네 좋습니다 아우 네 좋습니다 아우 아우 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화이팅 아우 나이스 아우 나이스 아우 나이스 래프트로 올라와 다시하나 긁어봐 하나 긁어봐 자 여러분들 이거 시범경기 끝나고 나서 실제 프로경기가 펼쳐집니다 네 한국의 선명수 챔피언과 전 한국 챔피언이요 네 그리고 필리핀의 존 아빠리핀의 존 아빠리핀의 존 아빠리핀의 존 아빠리핀의 존 아빠리핀의 존 자 마지막 네 아우 아우 네 아우 자 이제 시범경기가 끝나고 자 제1경기 baseball 양현무 선수와 유성한 선수의